누구나 찾아오는 거 당신의 와이프가 알아도 상관없니? 분씨가 남아있다면 기름을 부어서라도 확인해야겠지 당신 그거 사랑이야 사이좋게 난임 상담하고 검사 잘 받다가 갑자기 이림씨가 사라졌어 누가 그러더라? 한 번만 한 핀 남자는 도핀다고 디어 피투스 이름으로 기부금 받기로 했어 향후 10년간 매해 1억씩 믿었어 내가 믿었으니까 아무 거리낌 없이 내 손을 다 보인 거고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당장은 어쩔 수 없어요 선우씨 지켜야 하니까 너만 보면 견딜 수 없이 화가 나 그러니까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라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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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y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